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아마 level, 뭐야? 왜 그랬나? 오오오 아! 아악! 보이시나요? 이걸 켜는 그 순간 찰나 그냥 이쪽인 거예요 집사용 Dokop SNO 누가 키웠던 것 같아요 목에는 Gavin sidewalks were so hare بي 화 54g 묶어놨어요. 계십니까? 왜요? 안녕하세요. 방금 까마귀랑 같이 들어가신 거 아니에요? 왜요? 키우시는 거예요? 가슴이라고 해요. 가슴이요? 잘 가버렸어요. 아이고, 아파. 아이고, 아파. 아, 멋있게 안 돼. 주님이가 커가지고. 뒤에 피가 안 돼. 이거 봐야 돼. 피가 안 돼. 어? 나, 나. 나가, 나가. 잘해주려고 하면 갑자기 저렇게 달려들어서 피보게 만들고. 왜 저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이렇게 이제 놀잇감 같은 걸 가져온 것은 나하고 놀아줘야 하는 뜻입니다 진짜 공격한다면 이렇지 않아요 발톱을 핥히고 안경 박살나고 그럴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공격행위라기보다는 나 심심해 나 감독님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? 이러는 것 같은데 그런 행동들이 새하고 우리가 우리 사이에 좁혀지지 않는 거예요 연루하시는 분도 계시고 차칫 발을 헛디리면 큰일 날 곳이거든요 안전하게 건강검진도 하고 체크해서 사람과의 충돌이 적을 수 있는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도 추천할 만한 방법입니다 이리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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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! 아이고, 드디어 잡혔네. 선생님, 들어가신다고 하니까 이렇게 시원섭섭. 그렇죠, 그럴 거예요 아마. 걱정들 하지 마시고요. 저희가 잘 길러서 원래 있던 자연으로 방사를 하겠습니다. 실생활은 매년 뒷가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깃털이 탈락되고 새로운 깃털이 갱신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잘 할 것 같고요. 신체 총질 지수도 굉장히 건강한 상태로 보입니다. 알았다. 잘 거길 수 있어. 자, 입구 잘 됐습니다. 자, 입구 잘 됐습니다. 자, 입구 잘 됐습니다. 와! 와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